삼성전자가 어디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했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글을 만났네요 이게 주간조선의 11월 21일자의 기사화가 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왕자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만일 부제목을 달면 삼성전자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쳤을까 최홍습 계근 기자입니다. 이분이 한 15년 정도 조선일보사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죠 저는 기억을 하죠. 제가 한참 직장생활 할 때 글을 아주 잘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이러면 한 15년 이상 일을 했을 겁니다. 최홍습 기자 그러니까 글을 아주 잘 썼네요. 삼성 내부를 잘 아는 분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최홍습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여러분들 홍보 담당 전무의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내부를 잘 아는 분이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제가 궁금하거든요 완전히 여러분들 입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복귀 심청해부가 가능한 겁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2위라는 딱지를 완전히 떼어버렸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삼성을 완전히 뭐죠? 앞선 겁니다. HBM 대전 고대역폭 메모리 대전.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 고대역폭 부문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시기가 2025년은 아닐 것이다 기술 격자가 한 1년 이상 나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5세대 제품입니다. 수율 생산품 가운데 정상품의 비율이 80%에 근접한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떤가? 삼성전자에는 상당히 치욕적인 리포트다. 삼성은 현장에 낮은 겁니다 이거는 영업비밀 가운데 영업비밀인데 SK하이닉스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과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공개한 겁니다. 80% 업계 사람들을 경악시켰을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2등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이 반도체 억회다. 허울 좋은 구호인 초격차를 외치던 삼성전자는 추격자가 되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조승위보 기자를 여러분들 한 15년 정도 하고 삼성전자의 이름 임원으로 15년을 있었던 최홍섭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여러분들 전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허울 좋은 구호인 초격차. 초격차를 외치면서 뭔가 거들먹거리 등이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무슨 이야기 하다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시장에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들 팽배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발표하면 뭐든 삼성전자가 하니까 다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부를 아시는 분이 삼성전자가 뒤처진 이유를 분석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하며 조직문화가 나태해진 데다가 수뇌부의 재무인상 감사통들이 원가절감 비용절감 기강 확립에만 치중해서 잘못된 경영판단을 내린 바람에 위기를 맞았다. 리더십의 위기라는 겁니다. 실무 부서에서 매수 합병이나 투자 계획을 최고 수뇌부에 올리면 대부분 깜깜 무소식이 되었다고 한다. 2019년에 hbm 사업을 벌이는 결정은 사실상 누가 했단 말인가. 그 당시 이런 부회장하고 이런 부분 보면 될까 하는 회장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기기에 이걸 보면 뭐죠? 그래서 내부에 몸담았던 사람이 쓴 이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위기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직 자체가 많이 와해가 된 겁니다. 보시면. 이게 여러분 그냥 기자가 썼으면 제가 심주 강조 안 했을 건데 삼성전자에 앉는 19년인가 아마 15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에둘러 가지고 약간 순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중도 채용을 하게 되면 많은 인재가 sk하이닉스로 가는 겁니다. 텀만 나면 sk하이닉스는 경력 제용을 하고 삼성전자로부터 sk하이닉스의 인재가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 펭텍 공장이 있는 고덕신도시는 요즘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분위기가 썰렁하다. 삼성전자 펭텍 공장은 p2p3 라인의 파운드리 설비를 30% 이상 끈대에 이어서 공장은 지어놨는데 일감이 여러분 확보가 안 되니까. 왜 일감이 확보하냐 수율이 낮으니까 연말까지 50%를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니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 세계가 뭐죠. ai 혁명이 불을 닥쳐 가지고 반도체가 초황인 상태에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얼마나 반성해야 되는 건지. 기회가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오지 않습니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뻘짓을 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독주체제를 구축하면서 반도체 1등으로 올라섰다. 2020년 3월 엔비디아의 5세대 hbm3 8단 제품을 납품했고 4분기의 hbm3 12단 제품을 세계첸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2025년 초에는 hbm3 16단 제품을 공급하고 6세대 hbm4는 12단 제품도 내년 하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4세대 이상 제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ai 반도체의 필수 품목인 hbm 고대역복 시장의 95%를 sk하이닉스가 먹었다. 당분간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독주체제가 구축된 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오래 있었는데도 글이 아주 매끄럽네요. 글이 필력이 여러분들 아직도 막강하네요. 이런 글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대 lgsk그룹의 dna와 혼이 녹아있다. 이제 여기 돌아가신 정몽은 회장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k그룹의 기업문화가 대단히 유연하고 좀 수평적입니다. 재벌그룹 중에서는. 선대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이 이끌 때도 이 경영진들의 전문 경영진들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이 위임되고 대단히 수평적이었어요. 그게 이번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광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실적 개선은 단순히 반도체 시장 회복에 편성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높인 데다 낸드플래시 생산기진 청주공장 m15를 hbm 생산 라인으로 구축하는 데 가감한 의사결정을 내렸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원팀 정신 아래 자유롭게 의견을 개전한 조직문화 등이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sk그룹의 특색이 굉장히 잘 반영된 이야기는 대단히 수평적이고 그리고 현장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이 주어진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항공모함 같은 삼성전자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관리의 삼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불거지적 에도 저 조직이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공무원 조직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을 저도 이렇게 삼성을 접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한 번 정하게 되면 그리고 하이어 커리티가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위계 질서가. 그러니까 현장 이야기가 몇 단위를 거쳤을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대량으로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서 팔면 고객들이 그냥 입 다물고 사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기를 저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 힘들고 또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삼성전자를 그래도 웬만큼 지켜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이 항공모함 같은 삼성전자 이게 핵심입니다. 항공모함은 선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로를 바꾸기가. 항공모함 같은 삼성전자가 한 번 전략을 수정한 데는 힘이 드는 반면에 이등 SK하이닉스는 보다 심플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마인드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문화가 완전히 두 회사가 다르니까. 삼성은 빡빡하고 뭡니까 꽉 차여 있는 조직인 거죠. SK하이닉스는 좀 유연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근 조직인 거죠. 김학주 한동대 ICT 창업압부 교수는 HBM은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해 먼저 삼성전자에 들고 갔지만 거절당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것을 채득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그런 태도를 지니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큰 공장 지어 가지고 대량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러면서 찍어 가지고 팔면 시장에 사던 그런 시대가 젊은 겁니다. 그 시대의 특성을 잘 수용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그 시대에 번성하지 않습니까. 협업이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1등이니까. 박문필 SK하이닉스 HBMPE 담당 부사장은 퀄리티, 수율, 타임 투 마켓, 적기 시장 공급 등 세 가지가 HBM 시장의 핵심입니다. HBM 내부에 D램에서 개람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7만 달러짜리 AI 가속기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맞춘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HBM이 2024년 4월에 엔비디아에 제출됐지만 퀄리티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퀄리티 테스트는 품질 인정의 준말로 양산을 위한 공급 이전에 고객업체가 진행하는 테스트 절차입니다. 삼성전자가 채택한 TC-NCF D램 사이의 얇은 필름인 NCF를 넣고 앞쪽을 이용해서 NCF 필름이 높으면 간격을 메워 D램을 붙이는 방식은 SK하이닉스가 이미 버린 기술로 수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표한 겁니다. 지금 정도가 되면 그냥 삼성전자가 완전히 초상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글은 엄청나게 잘 쓴 겁니다. 이런 글을 쓰기가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삼성에 여러분 다 한 1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최홍섭 전무 과거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글이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들었지만 삼성 내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전체 조망도를 그렇게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것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 떠나 가지고 경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흥미로운 겁니다. 망하고 흥하는 게 그냥 순식간이니까. 이제 5세대가 HBM3E, 4세대가 HBM3E, 이제 앞으로 출시될 HBM4가 6세대입니다. 6세대는 입출력 단자가 2048개로 2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D램을 쌓는 방식이 한 번 이야기 드렸지만 중앙에 여러분들 돌기 비슷한 것을 다 제외하고 D램의 위아래를 구리로 직접 연결한 혁신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는데 그게 기술적 난도가 엄청나게 높은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SK하이닉스는 2025년 또 하반기까지 완결하겠다는 거죠. 그게 완결되어야 여러분.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루빈, 울트라 루빈 이런 AI 가속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AI 반도체가 AI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죠.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역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죠. 이제 아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통합하는 PIM 방송에서 한 번 이야기 했을 겁니다. 프로세스인 메모리 그런 기술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재계에서는 막강한 인재와 돈과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최고의사결정 시스템만 제대로 정비한다면 얼마든지 SK하이닉스를 추격할 것을 보기. 리더십의 위기로 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려면 조만간 이슬 인적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인적 시스템이란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중에 책임이 있다고 거론되는 인사들을 교체하고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엔지니어에 힘이 실리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파운드리나 hbm 관련 책임자만 조차하는 선에서 국민과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유능한가가 이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태가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태인데 그냥 월급사장인 2인자가 나서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낙관하기는 힘든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다 사람이며 사람.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냐 문제가 되고 삼성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조직이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조직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잘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이 많이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반도체 분야를 들여다보니까 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여러분들 반도체 앱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초격차 이렇게 하면 무슨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공장 크게 짓고 인력 있고 좋은 장비들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남기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의 장신이나 이런 데가 따라오는 거가. 그러니까 머리 쳐들고 폼 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초격차니 격차초냐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공장 큰 거 잘 짓고 뭐죠. 사람 투입해가지고 이런 물건 만드는 건 무슨 대단하다고 뭡니까. 그렇게 뭐죠. 국민들 상대로 구라를 치냐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직이 많이 손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적 세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부회장 사장 뭐 부사장 이런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과단성 있게 이름들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쉽냐 이야기죠. 그래서 참 삼성전자의 선전을 바라지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문제. 어쨌든 참 어렵게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거의 한국의 대표주자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뭐 삼성전자 주식 안 사죠.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까? 세상이 넓고 살수 있는 주식은 많은데. 혁신적인 주식 혁신적인 회사가 돼야 여러분들 주식을 살 거 아니면 혁신적인 회사. 외국인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안에 문제가. 저는 여러분 삼성 사람들 만나 대화 안 해보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기사하고 옛날에 삼성을 접했던 경험하고만 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구나. 외국인들은 모르겠죠. 외국인들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넓고 좋은 기업은 많습니다. tsmc하고 이런 삼성전자가 지금 4배 차이가 났는데 얼마나 앞으로 이런 독점력을 가지겠습니까. 물건 만들어놔려고 이런 회사들이 다 줄을 섰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우리 물건 좀 더 만들어 달라고 이런 줄을 섰지 않습니까. 독점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항상 현장을 중시하고 목 세우고 여러분들 폼 잡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기본에 충실해야 잘 될까 말까 한 거죠.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돈 좀 벌었다 이런 폼 잡고 이렇게 하면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골로 가는 겁니다. 공 박사님은 삼성에 감정이 있으신지 내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방송을 늘 들으신 분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삼성에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쓴소리를 안 하잖아요. 삼성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내가. 가끔가다 이런 방송을 이렇게 좀 더 비평을 좀 이렇게 강화하게 하게 되면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 불교 용어람이 해탈이고 그냥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대단히 이렇게 냉정하게 매사를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평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마다 하루 이틀하고 아침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만났으니까 공개하는 거지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마다 하는 게 아침마다 한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최홍섭 기자 여러분들 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옥 같은 글입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쓴 글이라는 거가 오늘 내가 다루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칼럼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이걸 여러분들 해설해가 이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이름 15년 근무하고 조선일보의 15년 근무했으니까 글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필력이 대단한 겁니까 이런 글의 이름 중요성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해설해 주겠습니까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인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죠 감정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한테 공부학사 이름 삼성전자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 어떻게 이런 논리적 비약을 하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웬만하면 글 남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역정을 내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본인이 그냥 가슴에 이러면 떠오른 대로 그냥 찌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전번에도 이러면 한 분이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감정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에는 논평하는 거잖아 논평 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논평하는 거고 삼성전자 문제를 보면 한국 조직의 문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현재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야기 안 나오지 않으면 여기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거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런 수뇌부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정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전자 문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의 주가가 이런 다 이렇게 폭락을 해 야단인데 그게 가장 지금 대표주자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이름 국부폰대 13번째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회사입니까 자 여러분들 봅시다 그러니까 논평하는 사람들이 논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적인 그런 감정 같은 걸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댓글을 남기더라도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하고 남기라냐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이런 감정이 있겠어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냐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까 수뇌부에 있을 때 그분은 뭐 하셨는지 그분은 전무잖아요 전무 소통 담당 전무니까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결정은 회장 부회장 사장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이제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출엔드에 대한